그랜트포드와의 리그컵 32강전에서 깜짝 데뷔전을 치른 71번 선수 2004년생 찰스 세고 주니어입니다. 양쪽 인과 중앙 공미를 소화할 수 있고 침착함과 영리함이 장점이라네요. 스포르팀과의 유로파 경기 때도 벤치에 앉아있었군요. 2015년 플럼에서 넘어와 지난해 아스날과 프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지난 시즌 21세 팀에서 6골을 넣었고 올해는 벌써 1골에 어시스트 4개를 기록한 공격진 유망주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가나 시민권도 있어서 파티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중이라네요.